밤만 되면 그것을 세우려 애쓰는 젊은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매사에 올곧고 청렴하였으며 오직 한 여인만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사랑이 깊었어요. 그 신하는 임금에게 간언하는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어느 날 왕의 잘못을 강력히 간언하다가 임금의 심기를 크게 거슬러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어요. 홀로 남게 된 신하의 부인은 그가 귀양을 떠나는 날, 대문밭까지 귀양 가는 남편을 따라 나오며 그의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서방님, 이렇게 떠나시면 소첩은 홀로 어찌 산단 말입니까? 이제 떠나시면 언제쯤이나 풀려나 저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것인지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눈물을 흘리는 부인에게 신하는 풀이 죽은 채 이야기하였어요. 부인, 눈물을 거두시오. 나도 부인을 남겨두고 떠나려니 가슴이 찢어지는구려. 허나 내가 돌아올 날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계란이의 계란이 세워지면 돌아올 수 있으려나?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더욱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였어요. 계란이의 계란을 어찌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멈추지 못하였고 신하는 유배지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부인은 매일 밤 상위에 계란 두 개를 올려놓고 공손히 절을 올린 후에 이렇게 빌었어요. 천지 신명이시여 제발 계란이의 계란이 올라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앞에 꿇어 앉아 조심스럽게 계란을 세우는 것을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번번이 계란은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었지만 부인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어요.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밤 계란이의 계란을 세워보았지만 한 번도 계란이 세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어요. 부인은 외딴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이 걱정되어 애걸하듯 계란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무정한 계란은 부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무렵 임금은 밤에 종종 미복을 하고 거리를 돌며 불 켜진 민가가 있으면 창문 아래에서 민심을 듣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귀향을 떠난 신하의 부인이 계란을 세우려 애쓰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임금이 가만히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으며 통곡소리 또한 구슬프기 그지없어 심금을 울리게 되었어요. 임금은 이튿날 아침이 되자 내관을 불러 어제 슬피곡을 하고 있던 부인의 집에 찾아가 무슨 곡절이 있어 그리 슬피 울며 계란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알아보라 명하였어요. 내관은 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부인에게 사정을 들은 내관은 임금에게 그대로 아래였어요. 남편인 암우개가 귀향을 떠나면서 계란이의 계란이 세워지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그의 부인이 몇 년 동안 저렇게 애쓰는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을 들은 임금은 그의 괘씸했던 언행이 떠올랐지만 부인의 그런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계란 위에 계란이라 그 여인의 정성이 갸륵하지 않은가 임금은 부인의 정성에 감탄하여 결국 남편을 귀향해서 풀어주게 되었어요. 이에 한양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신하가 임금의 앞에 엎드려 성은에 감사를 드리는 인사를 올리게 되었어요. 전하 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의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임금은 신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경은 어찌하여 귀향사리에서 풀려나게 된 것임을 아는가. 신하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 번 크게 외쳤어요. 이 모든 것이 하해와 같은 전하의 아량 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신 그저 엎드려 베푸신 성은에 감사드리옵고 망극할 따름이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내저오며 이야기하였어요. 그대의 답은 정답이 아니네. 그것은 계란 위에다 계란을 세웠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신하는 임금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다고 하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